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집 똥강아지 으 우리 시골집 똥강아지 이럴 이거 먹자 물바지 간식 먹자 간식 그거 좀 사다가 해 주지 으 뭐 안바닥에 한저 2장 그거 3 예 문바지 좀 넓은 걸로 사다가 어머니가 나와 계시면은 해야지 그래서 아들이 항상 같이 또 관장 아저씨 1분간에 거까지 지출 와 버리지 뭐 뭐 걸로 간식이 나 아니 물어봤슨 세개요 저 소문에 넓다란 걸로 가서 보고서 함석 2장 하려면 우간장이 이러고 새에 물받이 넓다란 걸로 이건 좁아서 이렇게 물이 막 비오면 장애는 내가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저 우리 훈제 간식 좀 잘 먹어요 이따 와봐 그럼 예 해준냐 얼른 먹어 간식 좀 먹엄마 이거 가져가 이거 다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거기서 저거 주는 건 알아 걔도 너 먹어 먹어 덕후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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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냐? 넌 내가 뺏어간다 너 자꾸 그럼 이거 갖고 간다 내가 이거 이거 갖고 간다 배불러서 그려 그렇지 아침에 곰팡 한줌 먹었지 잘 먹었지 맛있는 거 먹어요 한번부터 운동했지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어? 이제 먹네 깨물어서 잘 먹네 잘 먹어야지 그래 운동하지 고맙고 네 손으로 가고 고맙고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